안녕하세요. 개구리 손톱 작가 김우영입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옛날에 했던 건데 거리에서 노출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 작품인데 반응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했었고 반응도는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업 자체가 특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기심 있게 봐주고 사연 찍어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영상이 올라와 있었는데 한번 올려봤습니다. 한번 재미있어서 올려봤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멋있다 그래도 원하이 약간 뭔가 사이코틱한 냄새가 나지. 마약같은 느낌입니다. 나 마이돌아인다 진짜. 빨찌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 상반신만 나오게? 어. 잠깐만. 알았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텍스트 나오면 밑에 나오게끔 받고. 나 나오는지 봐. 진행했고. 이렇게. 진행했구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서. 네 보시면. 이렇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스크 착용. 거울이 꼭 비켜주세요. 이게. 이게. 컨셉이에요. 네. 이렇게 작업했어요. 네.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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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